왜? 앉아? 들어오네? 응 앉아 아이잖아 응 이쪽에 앉으세요 여기 처음이신가요? 여기 처음이신가요? 여기 처음이신가요? 어? 나와 오 맞아 근데 여기 무슨 눌러 어 상처 났어 한번 보자 어? 이게 뭐야 어쩌다가 응 어 헌트한테 당했다고? 뱀파이어 헌터? 하아 아직까지도 뱀파이어 잡아다닐 녀석들이 있나보네 흠 일단 소독하고 어 상처에 집어야될 것 같아 상처에 집어야될 것 같아 상처에 집어야될 것 같아 응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생각해보지만 주는 헌트럭 헌트한테 좀 조심해야 하니까 헌트한테 좀 조심해야니까 헌트한테 안해선 헌트 unless 헌트한테 안해선 그 끝 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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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터도 완전 무자비도.. 무자비에요 완전.. 어.. 말도 마.. 내.. 내.. 소중한 분들도 헌터들한테.. 장에서 돌아가셨거든.. 무자비한 녀석들이야 헌터들이.. 어 맞아.. 어 주다가.. 헌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여느 명이.. 헌터를 혼자 있을 때는 해야 되는데.. 여섯시대 같이 놀일 때는.. 좀 위험해.. 어.. 헌터들이 보통 녀석들이 아니잖아.. 생각보다.. 나희들이 나이잖아.. 맴파이 헌터들이 얼마나.. 지속한 녀석들인지.. 지속한 녀석들인지.. 나도 헌터를 다 알고 있잖아.. 예전에.. 헌터들이 너무 무자비해.. 그러게.. 일단 마취하고.. 어.. 바로 먹어도 넣어야 될 것 같아.. 일단 마취하고.. 어.. 바로 먹어도 넣어야 될 것 같아.. 어.. 괜찮아.. 이거 봐. 으응.. 아.. 아.. 그것도 저기 혹시 웬만한지 넣어서 잘하자. 어느정도네. 헌터들 이 녀석들 보통형? 아니잖아. 너희도 살다시피. 거기 이쪽도 지금 헌터들한테 지금 너무 조심하고 있는 쪽이다. 응. 그렇지? 그 정도는 나도 알아. 혼자서 양이 많은 무섭이 아냐 스타일인데. 응 맞아. 나머지 녀석들은 어떻게 됐어? 다 했구나. 환자들한테. 그래. 조용히 있어야지. 네. 지금도.. 뭐지? 또 헌터들이 여기저기 다니고 싶지 뭐야. 아시다시피. 여기 잘하잖아. 뭐하자. 녀석들이 한 번에 오픈을 더하게 되면은 카운터키 계속. 카운터키 계속. 짜장이잖아. 진짜 말라고. 어. 아시다시피. 이제 멈춰서 많이. 왠터들이 무섭이 안 나서는 건 나 없잖아. 제가 알고 있어. 잠시만요. 이거 맞아. 클라운도 어쩔 수 없이 눈을 죽여야 0이 났고. 그렇지. 이거 하긴 맞아. 어떠세요? 얼마나 강한 녀석들인지 잘 알잖아. 그러게. 이 정도 신랑은 거의 많이 늘었지. 이 정도 신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 어때? 그러고자. 이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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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저러다니고 없네. 잊지마. 아, 저 아까 숫자는 뭐야. 컴퓨터들 몇천원 더 대고 있는지. 어, 의축구 칠게. 지금.. 컴퓨터들 움직이는 건이 있어요. 사실이요. 어. 맛있겠지 모르겠어. 맛있겠지 모르겠어. 완전 왜 어떻게 다녀오지. 응. 헌터들 만나면 항상 조심해야돼. 맞아. 언제 어디서 헌터가 있다 할지 몰라.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헌터들 때문에 헌터들 피해서 살고 있잖아. 어,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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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었나?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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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조심하고. 내가 맨날 이상한 인문도 못 믿잖아. 맨날도 안 있잖아.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쪽이잖아. 맞아. 언제 한도 조심하고. 다음번엔 혼자한테 안전한거야. 이거 왜? 다 집었다. 잠시만. 아니 이거야. 뭔가 이런데. 응. 극복하시려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내가 너무 안 보이지. 잘 못 믿지 맨날. 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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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한참을 조심해야 하는 거는 우리들 몫이야. 맞아. 응. 응. 그렇지. 훈트도 조심한거야. 그냥 목 쉬지? 맞아. 이만하게 다행이다. 한두 눈이 다행히 나오면 많이 안다치겠나봐. 한두 눈이 좋았던거지. 언니 좋았던 케이스세요. 대부분은. 오늘 헌트도 무작위 없어. 나도 알잖아. 헌트도 무작위 없는 녀석 되는거야. 그치. 나도 헌트도 무작위 없는 녀석을 당해봐서 알겠는데. 감당은 못하겠다. 진짜 너무 힘들어.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아무튼 전이하고. 그래 다음에 봐 응